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운정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그리고 김포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gtx a 노선과 3호선 연장 그리고 스타필드의 대형 쇼핑몰 등의 다양한 개발오재가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파주 운정 호반서밋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파주 운정 호반서밋 아파트는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a2블럭에 위치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높이 규모로 14개동 총 11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로는 전용면적 59와 84제곱미터 두가지 크기 세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의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는 경위중앙선인 운정역과 급능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 경위중앙선을 통해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대곡 소사선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경기 어디로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더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파트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호반서밋이 위치해 있는 운정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구 20만명이 넘는 신도시로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병원, 공원 등의 대규모 상업시설과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인프라가 모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빌리지와 의료연구단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아주대학병원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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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